대장군방에서 나무 피면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리고 삼살방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방이요 근데 그 삼살방에다 이사를 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나온다는 삼살방 아니요? 그 오구방 있잖아 오구방 귀신이 다섯 귀신이나 붙어있는 그런 오구방에다 집을 짙게 허녀만 쓰겠냐고 불 붙는 데다 부채질하고 호박에다 말뚝 박으면 어떻게 해 호박 썩고 길가는 과격 양반 나그네 말이요 길가는 과격 양반을 좋게 보내주든지 아니면 저거 보내야지 채우는 듯이 붙들어갖고는 해가 지면 내가 쫓아버리면은 어디 가서 자냐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갔어? 배운다 다시 배울게요 대장군방 벌묵어고 시작 대장군방 벌묵어고 삼살방의 이사 권코 삼살방의 이사 권코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불 붙는 데 부채질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격 양반 채우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딴 낯찌고 서어사 보면 소구도적 서어사 보면 소구도적 서어사 보면 소구도적 소구도적 그냥 소구도적 소구도적 그러니까 거사들이 저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구를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사가 자기가 왔음을 나타내는 거야 장터나 이런데 동네에 근데 소구를 도둑질해버리면 그 사람 밥벌이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이놈을 소구를 치고 다니면서 서는디 의원보면 침도적질 의원보고 침도 의원보면 싹 가서 침을 도둑질해버리면 의원이 침통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의원보면 침도적질 시작 의원보면 침도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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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보면 관을 찢고 양반 보면 관을 찢고 양반이 갓 쓰는 것이 상징인데 그 놈 갓을 찢어버리면 양반을 양반으로서는 못하자녀 거기서 양반 보면 관을 찢고 양반 보면 관을 찢고 다큰그네기 아유 이런 말은 진짜 다큰그네기 겁탈 다큰그네기 겁탈 다큰그네기를 겁탈 다큰그네기 영창만가요? 이 사람은 다섯 번 사용당해야돼 그쵸? 태장군방 볼먹고 시작 태장군방 볼먹고 삼살방의 이사곤코 삼살방의 이사곤코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붓는데 부채질 불 붓는데 부채질 불 붓는데 내리지 않고 불 붓는데 부채질 불 붓는데 부채질 우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채울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딴 낫지 초라니 보면 딴 낫지 초라니가 누군지는 알죠? 남사당 배에 예쁘장한 젊은 초라니들 있잖아 이쁜 여자들 그러니까 엔터테이너예요 일종은 연예인 그러니까 옛날 남사당 배에 이쁜 여자들 있잖아 그 초라니 보면 딴 낫 짓는 거예요 이쁜께로 딴 낫을 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겁나게 저기 뭐야 뭐랄까 나 니 좋아 어느니 그걸로 그러고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이쁜께로 이쁜께로 말하자면 주파를 보내는 거 아닌가 이게 희롱이지 일종의 희롱이야 딴 낫 짓는 것을 이렇게 하면 희롱이지 희롱이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혀가시라고 하잖아 희롱을 하는 거지 딴 낫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나 그러면 쓰겄어 그런데 내가 초라니 보면 이렇게 하면서 다 그래요 뭐 안 되지 초라니 보면 딴 낫 짓고 시당 초라니 보면 딴 낫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 도적질 의원 보면 침 도적질 의원 보면 침 도적질 침 도적질 침 도적질 침 도적질 침 도적질 침 도적질 의원 보면 침 도적질 의원 보면 침 도적질 의원 보면 침 도적질 양 침 도적질 도죽질로 하지 말고 침 도적질 시작 침 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큰큰 내기 겁탈! 무서워서 말도 못 허겄어. 근데 그냥 옛날 이야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캐릭터가 그랬다는 거지. 태장군 방 벌먹어 고시장! 태장군 방 벌먹어 고시장! 삼살방 의사 권코!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길가는 과갱양반! 재울 듯이 부드럽다! 재울 듯이 부드럽다! 재울 듯이 부드럽다! 재울 듯이 부드럽다! 부대는 부드럽다! 부드럽다! 재울 듯이 부드럽다! 시작! 재울 듯이 부드럽다!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초라니 보면 딴 나찌꼬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도적질 양반 보면 관우를 찍고 양반 보면 관우를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이렇게 대장군방 벌먹고 삼살방의 이사권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물 붓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받고 길가는 과객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초라니 보면 딴 나찌꼬 초라니 보면 딴 나찌꼬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소구도적 하면 안돼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침도적질 구원 보면 침도적질 양반 보면 관우를 찍고 양반 보면 관우를 찍고 양반 보면 관우를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밌죠? 장단이 재밌잖아 말 보침하고 이런 게 그 자전물이 이런 리듬을 알아야지 내가 배운 상품을 해봐야겠어요 그럼요 놀부 캐릭터 그대로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앞에다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문을 대하는 맞端